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휘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일이 끝나고 집으로도 갈려는 순간? 아 뜬금없이 또 업데이트 미리보기가 떠버린거에요 예.. 지금 6시 20분경에 떴는데 이거 부랴부랴 확인하고 집에 갈려다가 딱! 그래도 여러분들께 빠른 또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촬영해서 올립니다 아우 기분이 너무 좋네요 나 집에 은재가 응? 어 그래서 오늘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거의 없이 바로 전달해드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업데이트 되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업데이트할 시즌이.. 타이밍이 또 왔네요 자 2.12 업데이트 미리보기 네 12아파트 고스터헌터입니다 다음 업데이트 2.12 업데이트 미리보기를 공지합니다 어? 잠깐만 이거 호난 코스튬이네 이거 궤도 루팡이잖아 오호 호난이 추가된다? 자! 먼저 귀신 두 마리가 추가가 되는데요 대박입니다 와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녀석이 등장을 해버렸어요 바로 블러드 메리 엑스와 그리고 똥파리 엑스 와아 아니? 이거? 또 똥파리가 드디어 갱생각을 잤나요? 야아 얘 정신 차렸네 드디어 와아 저는 얘 평생 갱생 안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됐습니다 이거 똥파리 인기 많은거 알고 또 또 이거 또 미리 잡으신건가? 업데이트를 혹시 제 컨텐츠 보시고 야 근데 바알제브 엑스가 나왔다는거는 이 친구 에 영혼의 듀오 아 림샤이코서 아 불라부왕 엑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아 둘이 한세트잖아 그리고 블러드메리 엑스도 성능이 빠른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패턴이 새로운 신규 귀신들은 고스트 엑스 시리즈를 바로바로 내주는 편인거 같아요 예 기존 기존 귀신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기존 엑스 시리즈는 좀 천천히 나오는 느낌이구요 어찌됐든 드디어 어파 알 제부비 갱생각을 잡았다는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하하하 잠깐만 이렇게 되면 말이죠 어 우리 출석 리스트의 최강자 또갱이 엑스도 또갱이 엑스도 슬슬 나올 타이밍 되지 않았나요? 또갱이 엑스도 슬슬 나올 타이밍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니깐 뭔가 좀 멋있어 색깔이 또 보라색이다 보니까 보석이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도 들구요 원래는 바알제블베 엑스의 똥파리 고스트 피규어 버전은 좀 약간 귀여운 귀여운 팅커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완전한 똥파리의 똥파리 미니 버전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징그럽게 나왔어요 와 자 이게 업데이트 미리보기가 떴다는거 이제 요번주내로 분명히 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거란 말이죠 예 나오자마자 블러드 메리 엑스 예 새로운 전학생 교환학생이랑 굉장히 잡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교환학생 끝나고 우리 유학갔다가 도시 돌아와가지고 좀 잡기가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블러드메리 엑스가 외국물 먹고 와가지고 공부를 또 잘해 역시 유학 유학파 블러드메리 엑스 오자마자 바로 초 전교권 우등생각 잡혔습니다 네 과연 이 폭풍의 전학생들 능력은 뭐로 나올까요 블러드메리 같은 경우에는 A급 이었으니까 S급으로 나오겠죠 네 바알젤부비 C급 이었으니까 B급으로 나올테구요 뭐 능력치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 B급이 아니죠 어찌됐든 나오자마자 또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레벨 귀신 레벨업 보상 같은 경우에는 어 2레벨 어 C급 B급 A급 S급 레벨에 따라 음 이번 블러드메리 엑스 가트 보상을 조금 짜네요 와 잠깐만 바알젤부비 좀 좋네 지하국 대적 네비로스 지하국 대적을 2레벨 찍으면 수량 2개나 줍니다 아 나쁘지 않네요 바알젤부분 어 우리 똥파리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또 확률조정 들어갈거 같은데 와 새로 업데이트 되면은 신규 업데이트들은 잘 안넣어드더라구요 이상하게 예 와 이것도 얼마나 잡기 힘들까요 기대가 됩니다 아주 자 그리고 코스튬 아이템이 또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 완전히 누가봐도 코난이죠 강렘이가 잘어울린다 그 검은색머리라 그런지 안경까지 쓰니까 완전 코난인데 나 이러면 코난 탐정이지 시계 마취시계 나올거같은 고런느낌 스읍 야 이거 코스튬은 나오면 한번 구매할만하네요 그리고 괴도 루팡 코스튬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개간지다 와아 오오 멋있는걸로 따지면은 이걸로 어 이거 괴도 루팡이 무조건 사야될거 같고 또 이런 탐정의 느낌을 예 코난함 탐정하면 또 코난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스읍 그래서 좀 약간 귀여운 뽀짝한 맛 을 원한다면 요 코스튬은 괜찮을거 같아요 아이고 우리 하리도 코난 코스튬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6월 출석 보상 미지급된 부분들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어 보상이 미뤄졌었나보네요 예 혹시나 못받으신 분들은 히트토 드린다고 하니까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패치 내역이죠 고스트엑스 등장확률이 증가했습니다 예 아 이게 고스트엑스가 저번에 그 뚱비 보셨죠 대장도깨비 깨비 얘네들 잡는데 개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도안엑스 잡을때도 역대급이었습니다 그게 또 첫 SS급이란 진짜 그거 잡는데 거의 밤새던거 같아요 아찔했는데 이제 고스트엑스 등장확률도 증가했다고 하니까 좀 더 잡기가 좀 쉬워질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이 하신분들 중에서 SS급 없는 분들은 없겠지만 좀 그냥 가볍게 뭐 하루에 뭐 한두판 한두번 포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고스트엑스 딱 뜨면은 기분 째지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자 요렇게 해서 네 2. 2.12 업데이트 미리 보기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 브리핑 알려드리는 고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는 아 블러드메리 또 블러드메리인데 똥파리 엑스가 나왔다는게 진짜 굉장히 뭔가 기념비적인 고런 업데이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저는 이거 바이저 엑스가 이렇게 빨리 나올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똥갱이 엑스 쓰읍 하 운영자님 혹시 보고 계신다면 똥갱이 엑스 혹시 방학 때 어떻게 안될까요? 예 저 진짜 지금 똥갱이 확률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안나와 어 일반 똥갱이 만나기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허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본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바로 한번 포획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업데이트에서 또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말씀해 주시죠 기다려 주시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